자 얼마나 좋길래의 주인공입니다. 가수 현동현씨의 멋진무대 박수 요청하십니다. 자 동농성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. 현동현입니다.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나 좋아하는데 정권이 있나 사랑은 누구나 예고도 없고 각본도 없는 드라마잖아 난 니가 얼마나 얼마나 좋게 너의 가슴에 안기고 싶겠니 그대도 내 마음 몰라준다면 지구 끝이라도 찾아갈 거야 여러분 힘내십시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나 좋아하는데 정권이 있나 사랑은 누구나 예고도 없고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지구 끝이라도 찾아갈 거야 난 니가 얼마나 얼마나 좋길래 너의 가슴에 반기고 싶겠니 그래도 내 마음 몰라준다면 지구 끝이라도 찾아갈 거야 네, 하나님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시은혜의 기한, 생리, 대상, 보아신, 여러분들 항상 사랑하고 존경합니다. 고맙습니다.